이리 와. 이리 와 봐. 잘 잤어. 잘 잤어. 안녕하세요, 망고예요. 망고, 망고. 망고, 망고. 재미있다. 개수 자생님. 개수 자생님. 망고, 3년? 이제 13살이에요. 거의 10년 정도. 딸이죠. 진짜 딸이에요. 망고 부러워요? 나도 나중에 망고로 태어날 거야. 정말 망고 같은 소리네. 내가 여기서 망고 주스 하나 가지고. 주스로, 주스로. 계시네. 배고파? 응? 배고파? 항상 배고파. 배고파. 그러게. 네, 망고 고향은 원래 여의도. 여의도? 고집쟁이에요. 한국만 하는 건 편하니까. she's never really responded to English. 박정현 씨 강아지는 영어에만 반응했잖아요. 그래. 아무 리액션 없어요. 이리 와봐. 되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지? 응? 가자. Let's go. 운동 가자. 운동 간다, 운동 간다.